홍대 한가운데를 질주하고 있습니다. 아 저희가 트위치에서 스트리밍하고 있는 우리 보고형 우리 보고형 팬클럽이거든요 일명 빠루다니라 그래서 이거 갖고오라 그래서 참가비인데요 크.. 사람들 다칠거란 생각은 안하십니까? 아 보고형 그거 모르겠어요 보고형이 알아서 하겠죠 보고형 그치? 야 보고형 어디갔냐? 저기 보고형 어디갔는지 보신 분? 끝! 집에서 방송하고 있어 더위가 가신건 환영할만한 일이긴 하죠 이제는 추위가 좀 더디게 와야 아 방금 고쳤어!! 아 이거 누구야 어 확 GTAA하지 안돼 이거 야야야야야 아우씨 뒤져 뒤져 이 새끼야 아아 방금 고쳤는데 아 7% 달았어 미친 아 진짜 개빡친다 영국이라 좌측통행이네 하지만 전 답답하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간다 트리프트 아이씨 진짜 박지마라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안전운전한다 나 데미지 1당 2시방종에서 데미지 1당 1분씩 늘어나는거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머지 9분도 불러주셔야죠 오 다행이 욕같다 또 칸직업이 될까요 그 뒤에가 뭐죠? 정말 못살아 흥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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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18분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아아아 우리 힘들지만 함께 아이씨 걷고 의미를 모를 땐 야 실화야? 과연 태양 바라봐 얼었던 영국이 누군기니 그 넓은 이 세상 어디든 변함이 춤추될 응원 그리고 어휴 아이씨 오 아이씨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